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쟁 수준의 무차별성을 보이는 새로운 테러 위협,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군의 대테러 역량 제거로 의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날개로 불리는 드론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사이버 공간은 제5의 전장으로 불립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하는 신종 테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군의 대테러 활동 현주소와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테러 위협과 군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성진 국방부 조사본부 개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홍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제2회 군대 테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소통의 장. 제2회, 군대 테러 발전 세미나 어떤 자리였는지 과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전면전이나 국지전의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테러의 위협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는데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함께 최신의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군의 예방대책과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대 테러 세미나를 조사본부 주관으로 해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된 차량 테러, 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된 연쇄 폭발 테러, 또 이집트의 모스크 테러 등 많은 테러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국이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테러 위협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올해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신종 테러 위협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군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테러 위협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무총리실 예아 대테러센터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 국방대학교 연구소, 한국테러협회 등 국내의 많은 대테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개최가 됐는데요. 뜻깊은 자리에 두 분도 함께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군 함께 하는 자리, 특히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고 했는데 종우 홍재 교수님 먼저 함께 하셨으니까 어땠는지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테러 문제는 어느 특정 부서나 특정 국가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과 군, 군과 경찰 이런 것이 서로 합동적,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테러 세미나는 군과 경찰, 그다음에 민간이 함께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테러 문제에 있어서는 정보 공유라든가 서로 협조하는 유기적인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보를 공유한다.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는 장소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하거든요. 또 비군사적 위협이다.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러라든가 또는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일어나는 각종 재난 이런 것을 읽혔는데요. 우리 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 이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역할이 이런 비군사적 위협에서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가는 굉장히 우리가 테러리즘을 이해하는 그런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최된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는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세미나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군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일반 국민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군과 시민이 함께 이렇게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이런 통합적인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또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2회의 대테러 세미나입니다마는 앞으로 3회, 4회. 앞으로 이 조사본부에서 개최한 이 세미나가 명실공의 우리나라의 그런 군사 관련 대테러 세미나의 그런 권위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종류의 세미나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또 그 과정 토론회장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토론만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대테러 또 안보 관련해서 장비를 같이 전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가 전시가 됐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그런 장비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테러에 대한 대비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군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어떤 끊임없는 모니터링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돼서 세미나를 포함해서 새로운 최신의 장비를 전시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IMSI 캐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테러 용의자로 선별된 인원의 핸드폰이 거기에 담긴 유심 칩의 정보를 스캔해서 그 용의자의 실시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고 휴대가 아주 차량에 탑재한다든지 그냥 가방에 단순하게 그냥 백백처럼 메고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 휴대가 장점이기도 하면서 1.5km 정도의 반경 내에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테러 용의자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에 체크가 가능하다든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폭발 시도를 위해 접근하는 것에 대한 차단에 있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최근에 도입한 차량용 방사능 장비도 도입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영국 개발한 휴대용 제독기도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SF영화에서 흔하게 나오는 사람 몸의 전신을 스캔해서 거기에 위험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신 스캔 장비도 이번에 보여준 것으로써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추가해서 조사본부에서는 위기협상 임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전시되지는 않았지만 위기협상 전문 차량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기협상품은 도입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시마다 국내의 최신 장비를 전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만큼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테러, 테러리즘, 대테러 같이 쓰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지금 테러에 대한 공포가 만연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현재까지 세계인들이 테러로부터 희생이 돼 있는지 이렇게 통계 나온 게 있는지 회장님 어땠습니까? 테러를 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테러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테러에 대한 그런 합의되고 통일된 개념은 없습니다. 딱 잘나가지고 테러는 이런 것이다. 또 테러리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테러방지법이 있어요. 테러방지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 테러방지법 제2조에 보면 테레에 대한 그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테레의 개념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학자들 간에 많이 되고 있는데 양자의 차이거든요. 테러를 당하는 입장, 테러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저항이냐 아니면 폭력이냐 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테러라는 게 테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걸 보면 이제 겁을 주다, 공포를 주다 이런 것인데 테르는 공포를 갖게 하는 그런 심적인 상태, 또 행위 뭐 이런 것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이외에 사상적인 측면들, 이념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약간 이제 가미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날에는 이 두 용어가 사실은 혼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테러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카운터 테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예방 뭐 이런 것을 총칭해서 이제 테러다. 또 이제 이 예외도 이제 안티테러리즘이다. 요즘 이제 외국에서는 대테러리즘보다는 또 반테러리즘, 테러를 이제 반대한다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러로 인하는 그런 사상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국가안보조사실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2006년부터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 이렇게 통계가 남았는데 이 통계는 과거보다 2006년에 비해서 최근 2017년대에는 테러의 건수는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테러로 인한 사망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폭발물로 인한 그런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양산을 보이고 있고요. 이해를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살해된, 일반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약 테러로 인해서 사망한 수가 약 4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뭐 피해자, 희생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또 하지만 여전히 테러하면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지대일까 아닐까. 이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회장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알바그다디죠. IS의 이제 수계, IS의 수계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IS가 지구상에서 그럼 없어졌는가, 테러의 위험이 없어졌는가. 이런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테러의 상황은 더 이렇게 진화가 되고 또 가능성이 더 지금 지구 곳곳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4세대의 전쟁, 또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국경이 없는 전쟁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테러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많은 그런 국제 테러 단체들의 활동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ISIS의 경우에는 알바그다디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거점이 오히려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 이동하는 거점이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볼 때도 굉장히 유리하지는 않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테러하면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테러였어요. 그래서 북한과의 그런 남북 간의 평화의 도모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테러의 위험은 더, 후방 테러에 대한 그런 위험은 더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북한에 관한 테러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더군다나 국내 테러와 이제 국제 테러가 있어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국제 테러는 이제 유사점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테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꾸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민자라든가 또는 난민이라든가 새텀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그런 불만 계층에 의한 그런 그 테러, 무치마 테러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ISIS의 거점이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자체 환경이 테러로부터는 정말 안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도 중요하고 우리 군의 대비책이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 이런 천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요. 교수님, 뉴 테러라는 용어도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본부에서 진행했던 세미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군이었잖아요.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 테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전기기관차 철강산업부터 농촌사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전기와 같은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렇게 삶이 좋아졌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합쳐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동적으로 또 진화하는 그런 혁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게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사물인터넷의 많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집적된 자료를 인공지능이 계속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에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인간의 삶을 굉장히 유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테러리스트나 불순분자에게 들어가면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게 많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불순분자들이 과연 드론을 사용해서 원격에서 조종해서 목표물이나 대상에 가서 폭발을 시킨다면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인류에게 제한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장밋빛 전망을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회색빛 지대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모든 분야에 도입하고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게 테러와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불이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게 되면 미치는 역량이 일파 만파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사례를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지대를 드론으로 활용해서 공격을 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궁예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인 드론에서 했는데 드론을 이용한 테러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을 살해한다든가 목표물을 공격하는 이런 것 또 하나는 사이버상에서 그 테러리스트들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테러 조직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또 테러리스트들을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이 테러의 수단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핵과 같은 대량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무기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이 전쟁의 대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고요. 또 전쟁보다 테러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지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갈수록 이게 질문들이기도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전쟁 양상 우리가 소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면서 네트워크전 또 첨단 정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첨단 과학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는 전투 요원, 전투 요원과 민간인의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투 요원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양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전사라는 것이 꼭 총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드론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녁에는 전사가 되었다가 낮에는 농부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했다가 드론을 가지고 사이버전을 한다면 우리는 전시, 평시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의 구별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미래 전 양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테러와 같은 수단은 과거와 같은 국지전적 또는 전면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평시를 구별하지 않는 그런 전쟁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전을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의 역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테러 이러한 어떤 유형을 우리가 분류해야 되고 다양한 테러 어떤 유형을 또 제압해야 되는 역할도 지금 군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테러는 주체나 의도, 수단, 또 테러의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실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체로 하면 외로운 늑대형이나 급진적 테러주의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테러 또는 국내에서 무장탄령범위에 의한 개인적인 어떤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특작부대에 의한 테러라든지 국외의 테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적인 테러로 볼 수 있고 또 의도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나 사회에 혼란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수단에 따라서는 납치, 암살 또는 국가중요시설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의 파괴 또 요즘에 또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인명피해가 한 명이거나 여러 사람이거나 또 테러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발적 범죄라거나 또는 한두 번의 건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이어지는 등 테러의 유형은 정말 복잡하고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실 이하 대테러센터에서 평시 민관군 관계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사실 민간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로 크게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저희가 작전이나 구호 지원을 하는 지원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게 되고 군사시설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돼서 합참의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편성을 하고 현장 지역의 지역 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하면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의 현장조사 또 테러 본부가의 협상 또 필요시에는 작전부대를 투입한다든지 응급 구호 조치를 하고 또 이것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테러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유형별 분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사자는 억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조사본부가 실질적으로 하는 임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조사본부는 테러 방지법, 그다음에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련, 테러 위기 대응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임무 수행합니다. 일단 군의 역할부터 보시면 군은 이러한 어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평상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약 500여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현장의 작전부대에 최신의 테러 장비나 물자를 보급함으로 해서 작전 능력뿐만 아니라 생존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서 국방개혁 2.0에서 국방 사이버 역량 강화를 충실하게 하고 있고 또 장관님께서는 아세안 국방장관 대테러 회의나 또는 각종 대테러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등으로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테러 활동 훈련에 그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군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여기에서 식별된 위협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 및 차단을 합니다. 또 테러 발생 시에는 수사본부를 편성을 해서 수사를 전담하게 되고 또 이 테러 중에 인지를 갖고 있는 테러가 발생이 된다면 전문 협상가를 통해서 조기 작전을 종결토록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 조사본부 이하의 과학수사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테러 사건 시에 발생하는 증거물에 대한 감정 및 감식 임무를 수행하고 요즘에 사이버 수사에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군 대테러 세미나 등 각종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사본부 역할이 막중합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 교수님 다른 나라는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군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보라든가 감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 하지만 테러와 관련된 경우에는 포괄적 감청이라든가 영장 없이 조사,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애국법을 갑자기 만들었고 영국에서도 또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 국가들도 테러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영장주의라든가 그런 형사 절차를 넘어서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 들어와서는 군에서도 그러한 조직을 따라가는데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회장님 혹시 교수님이 몇 나라 소개해 줬는데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을 만한 대테러 대비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9.1 테러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본토가 공격당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한순간에 군단의 그런 병력이 아니고 엄청난 대규모의 그런 군대의 규모가 아니어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거든요. 또 최근에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 테러를 경험하면서 대테러 정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강하고 이렇게 담대한 그런 성격입니다. 미국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게 테러 방지법, 애국법, 최근에 자유법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마는 이렇게 법과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리버스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테러 방지법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조금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자유라든가 이런 침해방지 차원에서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발전적인 그런 대테러 시스템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군 투입, 군 병력의 투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국방부 훈령이라든가 또는 테러 방지법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시행령의 이게 군 투입의 그런 근거가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사실은 이제 위화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법으로서.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 법으로서 이제 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테러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출동의 절차라든가 규정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된다.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면 많은 대테러 임무의 중심적인 역할은 우리 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법정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법령이 좀 집받침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테러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역량 재고가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훈력이 개정돼서 대테러 관련 주의 임무인 위기협상팀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담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위기협상이란 무엇이고요? 최첨단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그 테러라든가 또는 인질 사건 때 이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크라이시스, 네고이스트라고 이게 이제 협상팀이거든요. 원래 이 협상팀이 1975년 1년도에 뉴욕시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발전이 돼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FBI에서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위기협상은 인질범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살기도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위기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경찰권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위기협상팀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우리 군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법경찰관의 임무를 이제 헌병병과가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병병과가 이제 군내 경찰역의 법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의 주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중요성이 이제 느껴지면서 우리 그 헌병병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상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팀은 심리적인 그런 기법을 이용한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심층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전문가적인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잘못되게 되면 이게 섣불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또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제 1988년도에 우리 서대문구 북하자동에서 발생했던 그 지강흥 인길극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질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억압적으로 이렇게 범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고 자극을 하고 흥분을 시켰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2014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사단에서 총기 난사, 탈출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이때 이제 범인과 대처하는 상황에서 군수사기관에서 이 범인의 부모님을 호출해가지고 대면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제3자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 중재인을 동원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총기 난사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살상한 자식과 또 부모가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기도한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아무나 이렇게 위기 협상에 이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그런 교육, 역량 강화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회장님께서는 몇 개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기 협상 팀을 운영할 때 전문적인 교육, 역량 강화 중요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역량 제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 위기 협상 임무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헌병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범죄에 대한 직무 지식, 그다음에 초기 협상은 헌병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기 협상과가 테러범과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쭉 연계될 수 있느냐의 문제, 또 초기 협상팀과 중앙에서 내려온 전문 협상팀이 어떻게 하면 업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올해 훈령이 바뀌면서 저희 헌병에서 전담하게 됐고 그중에서도 조사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급, 그다음에 공군은 비행사급 헌병대에서 위기 협상 인원이 편성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조사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사실은 군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종하 교수를 초빙을 해서 1년에 매 1년 1회씩 계속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상팀의 최초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뉴욕 PD, 그다음에 프랑스의 GIGN이라는 대테러 전문 협상팀을 운영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 세미나를 계획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군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또 중요한 게 내부적인 사건, 사고 상황에서 위기 협상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군이 위기 협상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본부에서 많은 것을 대책하고 또 제대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회장님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압이고요. 하나는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은 단순히 범인의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그런 전술적인 그런 이야기가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협상은 오히려 탈령병 같은 경우에 탈령병을 흥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분을 시키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협상 전문 인력 양성은 지금처럼 조사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군내 협상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역시 중요한 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 양성.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도 또 보내서 좀 배워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심, 역량 제거 필요한데요. 선진국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태로 수사 역량 강화하고 있는데 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그러한 테러리즘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감청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비밀 수색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 또 구속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제한 없이 거동수상자를 검문하는 이런 제도를 수용하고 있고 플랑스는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잠입 수사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감청 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수사기관하고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테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정보 공유요? 그다음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 영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감청을 한다든가 잠입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인권에 좀 위배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사본부의 또 가장 핵심 중에 중요한 임무가 테러 사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장님? 국방부 조사본부는 평소에도 육해 공군 헌병과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대로 일단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2016년도부터 조사본부 예아 수사단에 테러 범죄 수사대를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임무 수행 능력을 계속적으로 구비를 해오고 있고 이번에 국방개혁 2.0에 맞춰서 그 수사대의 편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러 사건 유형별 수사본부 편성안은 이미 정립을 해서 시기 때마다 수사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 해서 행동화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각종 테러 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감정과 감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특히 군 특성을 고려해서 총기야, 폭발물 분야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테러는 이미 앞에서도 두 분 전문가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초국가적 테러 위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국내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 공조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테러라는 것이 국내의 상황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국제적인 테러범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사본부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는 테러 분야 세계 최고의 기관 중에 하나인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프 블러드 교수가 조사본부에 방문해서 대테러와 관련된 좌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작년부터는 미 공군의 특수수사대와 협조해서 사이버 테러 분야에 대한 업무 경조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사이버범죄 대응 센터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여해서 저희의 의견과 능력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매년 미 육군 국방법과학센터와 교류를 통해서 대테러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과 감식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사고가 한미연합에서 발생이 되면 같이 임무수행 때 공조할 수 있는 협약도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범죄 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미 범죄 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에 매년 한 명 이상 보내서 계속적으로 발생 전환을 차단하고 식별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내년에는 독일하고 러시아 헌병도 저희 조사본부와 상호 기관 방문을 약속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이때 대테러 수사나 예방 분야에 대한 업무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제공조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 말하면 군사 선진국과 국제공조가 지금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없을지 그리고 우리 군이 또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어떤 과제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로마인들은 이제 그 안보의 개념을 라틴어조 세쿠리타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어원을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이 전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근심하지 않고 이제 평화롭게 이제 사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보를 논할 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보의 개념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제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비용의 문제고요. 또 안보의 우선순위, 또 이제 접근 방법의 변화를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일반적인 안보 전문가들의 이제 관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대포와 총을 앞세워가지고 전선을 공격하고 또 국경을 넘고 이런 전쟁의 형태는 이제는 냉전 시대의 종료와 함께 이렇게 이제 무임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있어서 테러지리즘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안보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러리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러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도 또 국민들도 더 고민하고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숙제다. 안보적인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안보 위협에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또 반드시 꼭 첨부해되는 게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인식 강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자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 교수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우리 군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테러를 방지하고 또 예방하고 지켜내야 되는데 그만큼 적극적인 노력 필요한데요.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우선순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우리 군이 뭘 도입하면 좋을지 지적해 주세요. 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군이 첨단화되고 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나 불순분자들이 군을 공격하고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첨단 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생체 기술을 또 도입하고 드론을 지금 도입해서 육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군이 많이 도입했지만 한편으로 또 위협 세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AI와 같은 그런 것에 역정부가 들어간다면 우리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역정부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능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생체 인식을 했을 때 그 부안 솔루션을 더 강화를 해서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도와 기술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지부라든가 군에 있는 모든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군이 첨단화되고 좋아지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불순 세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 어떤 정신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 테러 위협과 또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 또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 국민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우선 회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불가칙성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테러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세계 곳곳에서 전선 없는 그런 테러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또 인권이 그렇게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권이라든가 또는 평등 그리고 이제 다양성의 가치들이 훼손된다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이제 깨우쳐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은 절대 안전하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홀로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안정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그런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러라는 그런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테러 전 같은 강압적인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마는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구석구석의 분홍빛이 아닌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것은 복지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좀 더 협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에 대한 그런 올바른 우리가 이제 시각을 갖추고 왜곡되지 않는 그런 그 관점으로 상호인정 또 바라보는 그런 상호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군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 또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점증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 중에서 테러리즘이 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어떤 공통된 시각과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조직 어떤 사람 한 사람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좀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를 항상 다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테러 위협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군만 해서는 완벽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은 최선봉에 앞장설 거고 조사본부는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을 믿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건 중요하겠고 또 조사본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러는 예고도 없습니다. 또 경고도 없이 또 무차별적이고 무거운 사람을 또 불특정 다수를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의 역량 강화해 주시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오히려 활용해서 테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도 계속해서 조언 많이 드리고 아이디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테러리스트의 만행은 인류의 공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응과 대비책 마련에 우리 군이 앞장서길 기대해보면서 굿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